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간밤에 또 도착한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생명을 거네요. 결론은 보니까 늦게 받도록 하는 겁니다. 마크롱인들 무슨 돈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62세부터 이렇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프랑스인들한테 일을 좀 더 하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7년부터 연금 100%를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이 42년에 43년으로 연장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조처만으로도 프랑스의 연금 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 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발이 심하니까 정치적 타협점으로 한 것은 최저수령액을 올린 겁니다. 이게 연금 최저수령액이 140만 원에 166만 원 정도 올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사학연금에서는 대학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300 몇 십만 원을 주대요. 현직이 있는 동안에 돈을 얼마나 불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주고 연금이 그냥 견디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적자가 170조 정도 지금 발생한 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계획을 하더라도 참 대단한 양반이네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를 선택했고 프랑스 정국이 요동치겠죠. 아우성 치고 야단일 겁니다.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두려울 겁니다. 온 언론들이 뭐죠 집중 포화를 가하고 거리에는 시위대가 여러분들 뭐죠 계속 들끓기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두려울 거란 이야기죠. 그래도 여러분들 결단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강한 사람 같습니다. 헌법 49조 3항에 프랑스에게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프리패스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참 놀랍네요. 하원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 집권으로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국민의 70%가 연금계획에 반대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뭡니까 밀어붙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적인 거죠. 대통령도 여러분들 우리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지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매 여러분들 주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말은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70%가 반대하는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오른 게 아닙니다. 다수는 당장 고통이 오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62세인 프랑스의 정년은 같은 유럽국에는 스페인의 65세 독일의 65세 7개월 그리스 67세 등과 비교해서도 매우 이르다 프랑스가 이런 연금 제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간에 자기 형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형편 대한민국에서는 가끔 자주 뭡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노르웨이는 어떻게 하는데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데 그 나라들이 원래 좀 잘 다른 나라들이고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출발해 가지고 밥술지름 뜨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처지를 자기 머리가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간단한 가지 아닌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어차피 불공평한 것이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어차피 불공평한 겁니다. 삶 자체가 처음부터 공평할 수 없는 거죠. 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들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불 여력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대중들은 항상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당장 뭐죠 62세 은퇴할 거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64세까지 일하라고 하니까 뭐죠 얄립 밥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유일하게 달라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분만이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내리는 그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반반하죠. 그런데 마크롱이란 사람이 대단한 건 70%가 반대하고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이 반대가 심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전국의 핵박사 버튼을 눌렀다. 르몽드 프랑스 매체들 대결 불사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마가라 대치의 여러분들 수상하고 같은 걸 그 프랑스 노동계는 뭐 두고 보자 초강력 대응을 공헌하고 나섰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바다 건너 일이고 그러지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도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도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규제개혁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복지부동 해가지고 대중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 세월 보내면 삼사는 금세갑니다. 벌써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뭐죠. 국가 채무가 2천조인데 그 가운데 절반 한 1200조 정도가 공무원 구민연금 부채충당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죠.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 1년 만에 매년 한 100조 이상이 증가하는 겁니다. 부채가. 군인과 여러분 공무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런 충당부채 미확정부채가 여러분들 연평균 100조 이상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100조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한 달에 여러분들 8 9조 정도가 계속 적자 누적되는 겁니다. 이자처럼. 프랑스는 그래도 약가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국민연금 4학연금은 이미 여러분들 4학연금은 지금 적자가 170조입니다. 주기로 약속한 거하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돈하고 적자가 170조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에 가고 지금 적립금이 170조입니다. 늘어난 추세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음에 펑크 나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겠지.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님이 남성이 345만은 여성이 332만은 앞에 타먹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런 제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되기가 힘들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도자가 뭐 박정희 대통령도 대일천국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선심 쓰기로 했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구를 갖고 있는 지역에 팍팍 썼으면 다 그냥 닦아 써먹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를 잘 보존해놨다가 그 심한 일은 반대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포항제철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반석해 여러분들 세운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공가가 뚜렷이 나누지만 대통령 여러분들 동상 하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덕택에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그냥 먹고 산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분 덕택에 여러분들 우리도 유학을 했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렇게 행운이 있었던 거죠. 다음 세대가 그렇게 행운을 누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관통하는 여러분들 원칙이라는 것은 그냥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뭔가 뿌려야 그 다음에 과실을 수확할 거 아닙니까 어제도 다루었지만 이 마크롱이 연금개혁의 그런 반대 세력들을 잘 이렇게 그런 해치고 프랑스 연금개혁을 성공시켜가지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프랑스의 연금개혁 문제를 보더라도 대중들은 뭐 먼 미래를 생각 안 할 겁니다. 당장 이제 이익이 손상을 받으니까 반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62세의 여름 다 은퇴해가지고 지불 여력을 국가가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미리 예견하고 정치적인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 결단을 해서 결국 반대 세력들하고 이제 쟁패 다투어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가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쉬운데 다음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지 않고 해결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순간순간 그냥 이익에 굴복해가지고 큰 문제가 눈덩어리처럼 그렇게 커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주변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제 도둑놈들 사권 2020년 총선 사유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제가 완전히 최종본을 금수해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말 정도 서점가에 제가 깔릴 것 같은데 도둑놈들 사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022년 또 지방선거를 다루는 제가 두근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가 참 중요하죠 2018년 2022년 모두 좌파 교육감 교육선거가 다 손을 크게 댔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일곱 건 정도 일단 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